공병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자 PC의 정거인멸에 도움을 주었던 김경록씨 한국투자정권의 영등포지점 차장입니다. 김경록씨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전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9월 10일 날 김경록씨가 KBS 법조팀의 설득에 따라서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이 인터뷰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김경록씨가 인터뷰를 갖지 않았어야 되죠. 왜그러면 자신이 조직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국사건으로 인해서 조직도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인터뷰에서 좋은 내용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인터뷰를 9월 10일 날 마치고 바로 서울주강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KBS는 9월 11일 날 9시 뉴스에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유시민의 KBS 검찰 유착술 폭로입니다. 10월 8일 날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씨는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서 김경록씨와 인터뷰를 갖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괜히는 유시민씨가 9월 11일 김경록씨가 KBS와 가졌던 인터뷰에 전보건 일부가 고스란히 검찰 쪽에 바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엄청난 파열음을 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발언의 파괴력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김경록 차장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알릴레오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KBS 법조팀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알릴레오에서 했습니다. 이걸 딱 잡아서 유시민씨는 KBS 법조팀이 검찰에 인터뷰 자료를 넘겼다. 이렇게 넘겨 짚어가지고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우연히 검사의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죠.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국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또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털어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유시민씨는 아 이것이 특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 정인을 인터뷰해 놓고 기사는 안 내보내고 그 내용을 검찰에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흘렸다.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검찰에서도 강정하게 그 내용을 부인했지만 KBS 쪽도 타격이 굉장히 심한 거죠. 제 생각은 의도했던 폭로라기보다도 유시민 이사장이 김 차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을 순간적으로 본인이 아 이건 특종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터뜨린 경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이 얼마만큼 후폭풍을 불러올지는 별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3단계입니다. KBS 사장과 법조팀 기자의 대결입니다. 알릴레오 방송 이후에 논란이 확대되니까 KBS는 같은 날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KBS 법조팀장이 검찰에 인터뷰한 직후에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KBS 측에서는 정식으로 부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무마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KBS의 양성동 사장이 그냥 바로 KBS 법조팀들의 출입처를 없애버리고 인터뷰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터뷰 유출권을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결국 양성동 사장은 자기 회사의 KBS 법조팀의 팀장과 구성원들을 믿는 게 아니고 유시민 씨의 그 이야기를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BS 법조팀은 거의 징벌, 취재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징벌을 받은 셈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유시민을 향해 가서 엄청나게 비난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스로 유시민은 어용지식인을 자체했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싸우며 방송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유 이사장에는 오직 조장관과 정정심만 중요하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는 유출한 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될 점은 조직의 기관장이 조직 구성원들, 법조팀이 두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법조팀들의 의혹이 있더라도 일단 자체 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전체 내용을 보면 그냥 유시민 이야기는 옳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KBS 법조팀장은 반드시 잘못했다. 이렇게 그냥 예단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양성봉 시장이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유시민 씨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조팀의 명예 같은 것은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생겨납니다. KBS 공영노조, 제3노조도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조차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반발이 있다. 편파와 왜곡 조작을 멈추지 않고 조국과 오로지 문재인 정권 지키게 앞장선다면 국민이 KBS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양성봉 사장이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더한 것은 KBS와 같은 그 거대한 공영방송이 바로 하나의 알릴레오라는 유시민이 운영하는 그런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신뢰성을 상실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KBS 법조팀이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넘겼다는 그런 주장은 현재로선 재판단은 사실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 차장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좀 더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유시민 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특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후 사정이라든지 후폭풍 같은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발신해버린 그런 경우가 확률이 높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의 CCBB 과연 KBS 법조팀이 김 차장과 가진 인터뷰 녹취록 전부나 일부를 검창체를 넘겼다는 부분은 조사를 받아야겠죠.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폭발력을 충분히 이해할 법한 그런 유시민 씨가 특종이라는 부분을 딱 개량해 가지고 그냥 KBS 측과 검찰을 동시에 그냥 공격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대단한 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유시민 씨의 언행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진실도 갑자로 만들 수가 있고 갑자도 진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참도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거짓도 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세나 태도나 그 다음에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도 맹박하게 밝혀져서 거짓말이 좀 줄어드는 거짓말이 횡행하지 않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